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도 가죠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하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렘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하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마리 유다에게 나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부하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하께서 오늘 내게 기엄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베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해스론을 낳고 해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았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루키 마지막 시간입니다 루키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에 또 에일리 멜렉의 과정이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은 거의 절망이었지 않습니까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했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되어지는 그 베냐민의 은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루키는 그 뒤에 위치하면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작은 절망이지만 루키의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이색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여자 모합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의 남자다니고 여인 그리고 과부였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루키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고 그리고 이 루키 이후에 사무엘 상하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참 디테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나보다 더 우선된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시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6절입니다 4장 6절을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내가 물어라 나는 물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손해볼까봐 손해볼까봐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게 되면 물은다는 것은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을 다 사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생년이 되어지고 희년이 되어지게 되면 이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물을 요구하다가 손해가 될까 하여 그리고 모하비인 루트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이 땅을 모두 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기업 물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친족은 그것을 포기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벗어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때부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어쩌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냥 족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기련도 사라지고 말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오미도 룻도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업을 샀기 때문에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의 토지와 거기에 속한 누구도 산 거예요 룻까지 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합여인 룻을 어떻게 했죠? 사소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말론의 아내 모합 룻을 사서 그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는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보아스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론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룻이 가장 안전한 곳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안전한 곳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샀기 때문에 룻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식처에 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속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돈을 주고 룻을 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다라는 말 속에는 구원했다, 구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더 정확히 말하면 죽었던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그냥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겁니다 누구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진바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룻은 아마 역사 가운데 그냥 효심지극한 한 여인 모합 지방에서 정말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충성스럽고 현숙한 아내 모합 여인 룻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를 사물인에 이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듯하지만 사실 이 보아스는 말론의 기업을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누구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양자 삼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아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익녀의 또한 자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아들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도 그러하고 로마에 양자 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면 바울이 로마스에도 그러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러지만 로마에서 양자를 삼는 방식은 예를 들면 어떤 장군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황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를 또 자기의 이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조금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지적으로 조금 수준이 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가는 유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선택하냐 그러면 아주 건장하고 똑똑한 노예 가운데라도 이 사람을 돈으로 주고 양자로 삼게 될 때 이 양자로 삼는 이유는 이 가게를 대를 있게 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들의 모든 권위를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을 때 우리를 그냥 많은 사람들을 양자로 삼아서 너도 내 아들도 내 아들 그런 개념으로서의 여러 아들 가운데 순서를 먹이고 너는 몇 번째 이런 개념의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개념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익녀의 한 인원으로 양자가 아니라 신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루시 오늘 보아스가 루스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그 개념입니다 첩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루스를 사서 돈으로 주고 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첩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의 아내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누구의 가게를 잇고 있다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고 있고 말년의 그 가게를 잇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도 그런 양자로 들어와서 이 친아들이 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창세계 보면 에브라임과 무나세입니다 그럼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원래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그들을 세워놓고 축복기도 할 때 이들을 누구로 영접하냐 그러면 이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요셉의 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야곱과는 혈연으로는 자녀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스레일의 열두 지파의 한 지파를 담당하게 되는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너는 내 친아들 가운데 따로 있는 다른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불쌍하니까 건져서 나의 아들 삼아 주는 거야 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익녀의 한 자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자리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이 동일하게 제비 뽑아서 할당된 땅을 나눠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보아스가 루스를 사서 그 다음에 루스의 나오미의 모든 땅을 다 사서 기업을 무르고 그들의 기업을 이어주게 될 때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성문에서 바라보았던 백성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러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엠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 이제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라헬과 레아예요 이 두 여인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제 형이죠 우리 에서와 이렇게 서로 있다가 팥죽을 이렇게 팔고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샀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때 리부가가 자기 이제 오라버니인 라반에게로 가라고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신을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누가 더 들었어요? 라헬이 훨씬 더 이쁜 듯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라반이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그의 아내로 주게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이 아주 이제 대농하면서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를 냈을 때 라반은 야곱을 달리고 난 이후에 7년을 더 섬기라 라고 이야기해서 라헬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처벌 인하여서 여러분 누가 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장로들 모인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라헬과 레아의 자리에 누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루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대로라고 하면 그냥 만약에 야곱이 리부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바탄 아람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그 여인을 맞이하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열두 집화를 형성하게 되었을 텐데 어쩌면 야곱을 인하여서 그들이 야곱을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집화들이 형성되어진 라헬과 레아 하나님의 극류를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어서 극류를 입게 한 여인으로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누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무얼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1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독특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등장하고 있죠?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의 며느리인데 여기에 이제 유다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첫째가 죽고 나니까 형사치수제도 계대 혼임법을 인하여서 둘째가 들어가서 첫째 형의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둘째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말과 관계는 맺었는데 그래서 씨를 주어서 다말로 하여금 첫째 형의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가 들어갔을 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 대를 이어가야지 왜 내가 형의 대를 이어가느냐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맺었지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겨서 둘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 너무 어려서 다말에게 주기가 너무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말이 자기 고향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가 다말에게 이 셋째를 줘요 안 줘요? 셋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첫째의 대를 이어가지고 유다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이 셋째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가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변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이 맞죠? 몸을 파는 여자의 분장을 해서 양털 깎는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 다말, 그 유다가 지나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편법으로 유다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서 증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가 딱 듣고 나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유다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다말이 뭐라 그래요?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의 주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장반지와 그 표를 딱 내미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이 나보다 뭐하다 그래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유다와 관계를 맺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단순한 자손을 놓기 위한 게 아니고 누구의 대를 잇기 위함이에요? 유다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다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야마 내게 상속자를 주사 어떻게 해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였죠?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룻기는 단순히 모합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효도한 스토리가 아니고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유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아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고요 다음에 다말은 누구의 족보를 세웠어요? 베레스의 집을 세웠습니다 베레스의 집을 세웠고 그 다음에 룻은 누구의 집을 세워요? 룻은 누구의 집을 세우는 걸까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세 번 등장하는 라헬과 레아와 그 다음에 다말과 룻이 여러분 볼 때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 메시아의 족보에 쓰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라헬과 레아도 그러하고 다말도 그러하고 룻도 그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룻께서 보여주는 룻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일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갔던 그리고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안겨서 여호와에게 그가 보호받고 쉴 수 있도록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모합에서 이방 땅에서 돌아온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 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은혜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따 우리 가장 모임 때 그걸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정말 우리의 의로워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신칭의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신뢰되지 않는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입술의 그냥 그런 고백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들어가서 그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루시 이렇게 신실했던 것은 그냥 여러분 인류 보편적 가치 안에서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왔던 나오미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 요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루스는 이미 들어서 알고 보고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루스에게 이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것은 그냥 나오미가 성실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아스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보시죠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요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요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사무엘로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사무엘 딱 들어가면 등장하는 여인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런데 못 낳게 된 게 왜 못 낳느냐 그러면 요호와께서 아이를 낳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 낳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루시 아이를 못 가진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10년이 지났죠 그들이 들어가서 10년을 지내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이후로부터 여기 지금 사는 날 동안 결혼하고 과부가 되어지고 아이와 관계없는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요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한나와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모든 괴가 지금 속에 있지만 이러한 표현은 이건 하나님의 괴가심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에 보면 마리아 탄생 복음이 있는데 아마 마리아의 부모님도 불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갔을 때 제사장들로부터 아주 모욕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외경에 보면 마리아 탄생 복음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마리아의 부친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람의 자궁을 막아 놓은 것은 더욱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열고 거기서 태어나는 아기는 욕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 가운데 있는 이 한나도 그러하지만 어쩌면 루시 결혼하지 못하고 과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욕정과 정욕을 따라 자연적인 출생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는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루스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기도만이 나의 음식이고 음료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 요아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나의 음식이고 나의 음료수이다 루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여러분 장례가 있었겠습니까?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민노로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을 했지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했던 다니엘의 그 새 친구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손이 뭔가 잡혀지고 만져지고 보여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전혀 없을 때라도 오직 여호 앞에 신실했던 루스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야만 살아계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을 이루었고 다마아를 통하여서 유다의 집 베레스의 가문을 일으켰고 루스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날에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민족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모든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기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고자라 할지라도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포된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오늘 루시 입었던 은혜와 같이 우리 모두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나오미 아니었겠어요? 저주받고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주관할 수 없을 만큼 연약했던 이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루스를 통해서 자식이 생겼을 때에 가장 기뻤을 나오미 왜냐하면 그 가게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보앗을 통해서, 그 친족을 통해서 자기의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하께서 오늘 내게 기운 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인들이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에요?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이야 기쁨, 희락이가 오는구나 그랬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쓰다, 아프다, 괴로운 여자다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루키의 마지막에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희락을 회복합니다 여하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들이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이 귀한 내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노년의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가 누굽니까?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이게 루키의 목적입니다 루스의 기록 목적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 없는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서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이 다윗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절망 가운데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